한 주간의 키워드로 뉴스를 듣는다. 김재훈 기자와 함께하는 키워드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네.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취재하느라 바쁘시죠? 네. 코로나19 지금 이 사태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바쁠 것 같습니다. 자. 생활방역에도 많이 좀 신경 써주시고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동네 책방 어떡하나입니다. 저도 이 뉴스를 좀 보긴 했는데 도서정가제가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어떤 새로운 좀 핫한 아이템이라고 할까요? 이 동네 책방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 관광 명소화됐더라고요. 네. 새로운 트렌드이기도 한데요. 책방 점주에 개성이 묻어있는 그런 동네 책방을 찾아다니는 그런 방식의 여행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각 동네를 그리고 또 각 마을을 방문하면서 그 지역에 어떤 또 서점이 있나 어떤 동네 책방이 있나 검색을 해보고 그 서점을 또 찾아가 보는 그런 방식의 여행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 동네 책방들이 아우성입니다. 정부에서 도서정가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도서정가제라는 것은 예전에 워낙에 인터넷 서점들을 중심으로 할인 판매들이 많다 보니까 동네 책방들이 고사 위기에 차였다 하면서 정가로 팔도록 제도화됐던 부분이었는데 동네 책방들은 도서정가제 개정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정부가 올 11월에 도서정가제를 개정한다고 해서 출판업계 그리고 서점계가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동네 서점들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현재 도서정가제가 사라지거나 유명무실해지면 동네 서점들이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네. 도서정가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기자의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도서를 정가로 판매하도록 한다는 건데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덤핑 판매를 하지 말라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예전에 많았죠. 네. 도서정가제는 책을 팔 때 정가의 15% 내에서만 할인하도록 정한 그런 제도입니다. 현행은요. 즉 최대 10%의 가격을 할인할 수 있고 또 5%는 포인트 등 다른 이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네. 딱 15% 안에서만 운영하라는 거죠.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까닭은 대형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대형 서점이 책들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할인해서 팔면서 영세서점들이 그리고 각 동네에 있는 서점들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현행 도서정가제는 지난 2014년 개정된 법률에 따르고 있는데요.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타당성을 재검토한 뒤에 도서정가제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아니면 또 완화할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현재 이 조치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동네 책방들이 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영속적인 법률 개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3년마다 한 번씩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법률이 되겠군요. 그런데 그 재검토 시한이 오는 11월 20일이고 그 날짜가 이제 슬슬 다가오면서 논란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약 한 10년 전쯤에 저도 책을 많이 샀는데 그때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정가의 30%, 50% 그렇게 할인해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네. 책을 구매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책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장면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서점에서는 책을 구경만 하고 사진을 찍은 뒤에 정작 인터넷 서점에서 이 책을 구입하는 저는 이것을 서점에서 다른 분들이 직접 이렇게 인터넷 서점을 들어가서 그 책을 구입하는 걸 보기도 했습니다. 아. 예전에 김재훈 학생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전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닌데 그건 사실 뭐 당연한 선택일 수밖에 없으니까 가격을 생각한다면. 그런데 동네 책방들 그리고 영세 서점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낭패스러운 일이죠. 네. 지금만 해도 그와 같은 일들이 아직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10% 할인 그리고 5% 적립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도입된 것이 이 도서정가제입니다. 그러면 이 도서정가제의 명과 암이 있고 논란도 많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취지 자체는 영세 책방들, 서점들을 위한 제도였으니까 그 영세 서점들은 지금 만족하는 수준입니까? 네. 영세 서점들은 현행 도서정가제가 느슨하다 오히려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0% 할인에 5%가량 적립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또 거기다가 무료 배송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고 경제적 이득을 좀 더 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현행 도서정가제조차도 영세 서점들에게는 많이 불리하다는 것이 불리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잖아요. 도서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책을 싸게 살 수가 있다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싸게 파는 책, 결코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는 지적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거죠. 가격을 미리 올려놓고 할인율에 맞춰서 미리 올려놓은 다음에 마치 할인해서 파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책값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 피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거죠. 네. 아이스크림 가격 같은데요. 보니까. 네. 네. 그런 부작용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군요. 그러면 영세 서점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고민들 속에서 전국 동네 책방 네트워크가 네. 이런 데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국 동네 책방 네트워크가 지난 19일에 성명을 발표하고 책은 후대에 전승될 문화 공공제임으로 단순히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 적정한 가격에 공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부터 도서정가제 계약 반대 온라인 시민 지지 서명을 받고 있는데요. 이거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란 얘기네요. 김 기자의 개인 취향도 조금 묻어있긴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취지 자체는 동네 책방들을 보호하자는 그런 제도였는데 그것도 지금 느슨하다.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동네 책방들의 입장이고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주도에서 저 어릴 때만 해도 서점을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지금 동네 곳곳에 그리고 각 동단위에는 그래도 좀 있었습니다만 음면 단위 그리고 리 단위 그리고 마을 깊숙한 곳까지 서점이 있으니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독서를 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런지가 또 듭니다. 이곳을 살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약속 장소가 책방인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책방도 이렇게 한 번씩 들려서 어떤 책들이 좀 좋은 책들이 나왔나 보면서 또 거기서 한 권씩 사가는 그런 재미들도 있었는데 요즘엔 인터넷으로 다 검색을 하고 주문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재미들도 많이 사라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추억의 어떤 서점이 하나 사라질 때마다 어떤 추억의 공간이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또 받게 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재웅 기자가 옛날 사람인 건 다시 한 번 또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죠. 하룻밤 새 5명입니다. 네. 다들 뭐 소식 들으셨을 테니까 오늘 아침에 눈 뜨고 나니까 갑자기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이 발생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와서 철렁하셨던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하루 새 5명. 가장 많은 코로나 확진 제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지역 감염이 더 발생하지 않을지 아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그야말로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네. 그럼 오늘까지 그 상황 한 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 2차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어제 오후 8시쯤 제주 지역에서 29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서 어젯밤 어제 저녁 오후 10시쯤 3명 그러니까 제주 지역 30번 31번 32번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새벽이죠. 오늘 새벽 1시 40분쯤에는 29번 확진자의 아내가 또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33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이분들 중에 용인시 소재 교회에 방문했던 설교 목적이라고 하시던데 목사도 있었죠? 네. 29번 확진자인데요. 지난 16일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29번 확진자는 16일 오전 7시 30분 제주공항에서 김포행 RS902편 항공기를 타고 서울에 도착한 후 용인시로 이동했고 또 당일 오후 6시 25분 제주행 OZ8981편 항공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요즘 교회에 관련된 확진자 소식을 들으면 가슴 철렁한 것이 혹시 또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사안인가? 네. 그와 관련해서 현재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29번 확진자는 해당 교회 방문 과정에서 용인시 52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제주 29번 확진자가 24일 반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가족인 그의 아내에 대한 검사도 이루어졌는데요. 역시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33번째 확진자로 기록이 됐습니다. 지금 비협조적이다라는 얘기도 들려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동선을 최대한 잘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JDC 직원도 확진이 됐더라고요. 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직원도 확진이 됐는데요. 30번 확진자입니다. 이른바. 그리고 JDC도 차단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31번 확진자도 발생했는데요. 30번째 확진자의 아내입니다. 이 부부는 자녀 한 명을 동반하고 최근에 수도권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30번, 31번 두 확진자는 모두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30번, 31번 확진자가 수도권을 또 방문했다고 알려지고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JDC 직원 물론 그 아내의 관련자들도 촉각을 군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도 있던데 32번째 확진자가 검사를 받은 직후에 원래 검사를 받고 나면 자가격리에 잠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항공기를 타고 이동을 했다면서요? 이게 논란이 있던데. 네. 어제 사례 중에서 가장 파장이 일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32번째 확진자는 제주도민은 아니고요. 인천시 거주자입니다. 지난 23일 오후 2시 35분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TA항공 TW723편으로 제주도에 들어왔고요. 24일 오전 9시 50분쯤에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서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그런 내용의 연락을 받고 택시를 타고 제주보건소로 방문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즉 검체 채취를 받은 게 24일 오전 11시 30분쯤입니다. 그리고 이날 밤 9시 50분쯤 제주보건소에서 이루어진 검체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그런데 32번 확진자는 검사를 받은 직후인 어제 오후 1시 35분 제주공항에서 대한항공 K21236 항공편을 타고 제주도를 떠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다음에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당연히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 중에 지금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왜 이런 행동을 한 거죠? 네. 이 사례에 특히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제주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내려서 다시 인천시 거주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따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항공기 탑승 및 보안 수속 과정 그리고 항공기 내 전파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항공기 폐쇄된 공간이다 보니까 그 우려가 가장 크게 제기가 되는데요. 왜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일까? 제주도에 따르면 이 32번 확진자는 검사 직후 강남구 보건소의 자가격리 안내 전화를 받고 자택에서 격리하라는 것으로 오인해서 항공편을 타고 이동했다는 그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자가격리를 하라고 했는데 자신의 집 그것도 제주도가 아니라 인천에 있는 그 자신의 집으로 가서 자가격리를 하라는 것으로 착각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네. 제주도의 발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의도적인 자가격리 장소 이탈 등이 확인되면 이게 법적 책임 당연히 묻게 될 텐데요. 그런데 자가격리라는 말을 자택격리로 이해해서 발생한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법적 책임 강하게 따지는 게 가능할까 조금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 헷갈리는 분들도 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이 소식에 관해 가지고 지금 광화문 집회 사랑제일교회 상황을 보면 이 코로나19 사태에 관해 가지고 정말 구체적으로 이 관련 뉴스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아닌가. 그분들은 안 믿는 분들이고. 네. 외적으로도 또 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뉴스들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 당국에서 이 32원 확진자에게 자가격리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또 강남구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그런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동해버린 것인지 그런 부분도 추후 따져봐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의심을 할 수는 있겠죠. 자가격리를 하라고 하는데 집이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 제주도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어디 시설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혹시 이걸 알고도 그냥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몰랐다면 안내를 해주는 당국에서 제대로 안내를 해줬는지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법적 책임에 대한 소지는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다터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법적 내용을 다터봐야 하는 사항이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할 수는 없고 그런 소지가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32번째 확진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네. 제주도를 떠났으니까요. 그리고 인천시 주민이기도 거주민이기도 하고요. 제주도는 24일 인천시 계양구 보건소에 32번 확진자에 대한 격리 조치 등 협조를 요청하고 이관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가셨는데 32번째 확진자의 제주 지역 동선이나 접촉자는 어떻게 됩니까? 네. 제주도가 발표한 이 32번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3일 오후 2시 35분에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아까 말씀드린 항공편을 타고 제주도에 입도했고요. 어제 오후 5시부터 지인 3명과 함께 제주시 2도 이동에 위치한 지인 소유의 오피스텔로 이동해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4일 오전 11시 30분 오피스텔을 나와 택시를 타고 제주보건소를 다녀온 후 바로 공항으로 이동해서 제주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지인이 있었네요. 지인 3명과 함께 오피스텔에 머물렀다면 그 지인들은 검사를 받았습니까? 네. 지인 3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오늘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제주도는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32번 확진자가 이용한 항공기 탑승객을 조사하는 한편 현장 역학조사와 CCTV 그리고 카드 사용내역 분석 등을 통해서 상세 동선과 접촉자 정보 등을 추가로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항공기. 여러 사람이 밀집해 있는 이 폐쇄적 공간. 항공기내 그리고 항공기 탑승 수속 과정에서의 전파 가능성. 항공기 탑승 및 보안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또 도민들이 많이 접촉하지 않았을까. 그런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기도 한데 공항과 항만에서 발열 증세가 있으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네. 하루 사이에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제주도민들 많이 놀랐고 또 방역당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추가적인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먼저 공항과 항만에서 발열 증세가 있는 경우에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검사를 지금 해왔잖아요. 이 효용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보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귀의 온도를 재는 귀 체온계 등 접촉식 체온계에 비해서 열화상 카메라나 저기해선 온도계는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접촉식 체온계의 경우 자칫 교차 감염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르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 열화상 카메라 방식이 효용성은 떨어지고 잘못된 안정감을 심어준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니까 괜찮았네. 나는 괜찮나 보다. 그런 잘못된 안정감을 심어준다는 그런 지적도 나왔는데 그런데 또 사실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다 보니 일단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브리핑에서 일정 온도 이상의 발열 증세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임태봉 보건복지 여성국장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발열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이 있는 경우에 검사를 실시해왔습니다. 이번에 행정조치를 하게 되면 발열만으로도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받게 됩니다. 임태봉 국장은 수도권에서 제주도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열이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하는 격리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들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방역수칙을 지키는 데 협조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의 김재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